하하하하하하 여보세요? 네 안들려요 제 목소리가 들리는데? 제 목소리가 들리는데? 아.. 어 들린다! 아.. 안녕하세요 들려요 오..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상원님 아 비즈니스로 이렇게 또 만나게 됐네요 빨리 하고 끝내죠 네 알겠습니다 아 장난 아니에요 아 반갑습니다 아 제가 합방을 잘 안 해가지고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리더 좀 해주세요 저 좀 저 당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아이디 적어주시면 제가 초대할게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 잘 안들리시나요? 아이디 적어주시면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잘 들려요 귀에 딱딱 박혀요 제 아이디요? 제 아이디는 카카오예요 emeat snap 남 목표가 뭐예요? 목표가 없어요. 저도 사실 이렇게 미션받아서 합방하는 게 처음이라 그러게요 그냥 합방만 하면 그냥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당황하네요 아 원래 합방 많이 해요? 저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아 그래요?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. 저도 솔로가 거의 주라 아 그래요? 이거 산옥 돌리면 되나요? 어 네 산옥 먼저 할까요? 네 산옥 걸프님 근데 너무 잘하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아니에요 핫팔이 장난 아니시라 저는 우자마님 발톱도 못 따라가죠 아 뭘 발톱이요?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 발톱 깎아버렸는데?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저 너무 신기해요. 엄마님이랑 같이 하니까 저도 합방 오랜만에 해가지고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걸프님 목소리가 너무 귀여우시대요 아우 씨 감사합니다 아 나 너무 부끄럽다 이거 빨리 약간 좀 친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너무 어색해가지고 저 팬티 색깔 알려드릴까요?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걸 왜 알려줘요? 하하하하하 아 친해지자고 그래가지고 아 너무 빨리 갔나요 제가? 네 그거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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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너 뛰어서 저 가만히 있을게요 그러면 밀밋이 친해져 보세요 한 번 그러면 저도 색깔 알려드려야 되는 건가요? 아니 괜찮으세요? 하하하하하하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? 하하하하하 저는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무슨 색깔이냐면요 아니 아니 아니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어 사람이 있다 저기 있는데요 저 일본에 있었어요 네네 왜 저러지? 저 다 왔어요 발작 일으킨 거 아닐까요? 왜? 저.. 저.. 누구 쏜거지? 나이스 두 명이 죽어버렸네요 왜 둘 다 다 잡았어요? 뭐 이렇게 쉽게 잡아요 적을? 위리온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그러게 저도 놀랬어요 지금 어 우주하마라니? 아 너무 잘하잖아 내가 이럴 때가 지금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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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쟤 아 이거 니들 저격이 왜 이렇게 많아요? 아 이거 죽어준 거네 벗겨버릴까요 이거? 아 이거 이거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쟤 저격하면 패티 벗긴다 니네 하하하하하하 아 여기 아까 두 명도 지금 잡아 죽어 준 건가 일로 와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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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여러분 10개 감사합니다 이거 저기 있어요 네 1박스 어우 잘 쏘는데 뭐야 갑자기 저격 아니에요? 위리온님 어?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디르니까 자꾸 저격이랑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거 쏴야되나 말해 한 번 돈다 오른쪽으로 3대 도도 오른쪽으로 돌았다고요? 네 지금 여기까지 돌았던 거 같은데 잠깐만요 이거 못 살린 거 같은데 이거 잡고 살려야 될 거 같다며 저 빙글빙글 자꾸 돌고 있는데 325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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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알지? 뭐지? 뭐지? 그냥 아니 저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? 아니 저격이 아닐 수가 있나요? 그렇게 춤을 추는데 하하하하하하 참 아 마이크가 전체 마이크라고? 아닌데 뛰어 고 고고 근데 하모님 저 원래 알고 계셨어요? 저의 존재를 알고 계셨나요? 네 저는 옛날부터 저는 예전에 제일 처음 방송 시작한 게 트위치라서 그때부터 알고 있었어가지고 아 저도 트위치에 계실 때부터 알았어요 아 그래요? 하하하하 오 신기하다 오케이 2명 확인 2명 ύ 여기 여기있지 2층 베란다 있어요 우어 암yang 아프다 나이스 와 날라차기 하하하하 ㅎㅎㅎㅎ 저 지금 멘붕이니까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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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지금 멘붕이라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저도 지금 그냥 아무 말이나 하고 있어요 미션도 주셨는데 못 읽고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서로 좀 알려주죠 뭐하는지 서로가 저 이거 69개 리액션 한 번만 해도 되나요? 아우 그럼요 30번 해주셔도 돼요 귀여운 뿌리니님 별풍선 5개 감사합니다 아 하고 있는 거야? 아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도마뱀 좋아하세요 아 저 목소리 도마뱀 좋아하죠 아 저도 하는 거예요 네 저 저 등등 아 저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아 하는 거 맞아요 하는 거 보여주세요 아 하는 거 맞아요 아 오 온다 오토바이 소리 난다 아 루카니 감사합니다 이거 님 친구 아니에요? 왔다 제 친구라고요? 맞는 거 같은데? 이거 이렇게 쉽게 죽였으면 안 됐나?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는데 아 죽여요 아 맞다 저희 게임 시작하기 전에 네 전투력 테스트 한 번 이거 할까요? 어떻게요 이거 화염병을 네 화염병 공중에 던져주시면은 제가 마칠게요 오오 그럼 이거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테스트 공중에다가 던져주세요 공중에다가 던져주세요 공중에다가 던져주세요 제가 깨는 거 보여드릴게요 공중에 던져서 깼거든요 공중에 던져서 공중에 던져서 하염병 있으세요? 아니 없는데요 아니 화염병 하염병 이렇게 여기 이렇게 던져야지 이렇게 낮게 던지면 어떡해요 아 제가 한 번 던져볼 테니까 그럼 해볼게요 이거 잘 맞춰야 돼요 고마워 끄우욱 이씨 ㅋㅋㅋㅋ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놀래라 이씨 아 안 만 못하시네 아 나 오늘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이게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시네 저 약간 얼굴로 달아 놓는 느낌에 아까 징놀랬 것 같은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배날날날날날날내날내내내내 오늘 걸 보니까 컨디션 안 좋다니까 다들 그렇게 알고요 네 미션 시험 미션 감사합니다 네 쉽게 갑시다 역시 헨타이 누나스 넘버님 100개 감사합니다 목소리 도마뱀 노래나 토마토송 불러달라고 해주세요 하머님 제가 목소리 도마뱀을 아는데 토마토송은 뭔가요? 토마토송이 뭐예요? 몰라도 될 것 같은데 토마토송 불러주세요 아니 모르시는게 날수도 있어요 토마토송 야 나 누가 했어 사실 한지 한 1년 돼가지고 까먹었는데 그걸 자꾸 아직도 시키네 그거를 기회가 온거지 이제 아주 내가 걸퍼님이랑 듀오 하니까 그걸 시켜버리네 거기서 불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내 풍기는 모쨍이 토마토송 나는 야 케찹 될거야 나는 야 주스 될거야 나는 야 고마워 고마워 죄송해요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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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죄송해요 시켜서 죄송해요 왜요? 이런건줄 몰랐어요 하하하하 이걸 왜 시켰는데 죄송해요 누구야 이거 왜 시켰어 어떡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꺼 보면 다 용기가 나죠 네 그거 듣고 가니까 이거는 이거는 심한 것도 아니라서 아 네 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나는 수박이야 널 사랑할 수 밖에 없어 참외야 니가 없으니까 참외야 없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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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snatch 하하하하 바burse 와 하하하하 고살구씨 네 토마토씨 아니요 하're также 난 무삭 권봅 거 È 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구 거anza 아 아니야 말을 해 왜요? 왜요? 저기 말 놓으면 5만원이라 그래서 응 반말 한번만 할게요 오케이 야 고 일정하자 알았어 야 왜 잘하자 응 나 그리고 참고로 33살이야 잘할게 응 너 여기 가자 그랬어 야 오토바이 찾.. 찾아봐봐 오토바이 아까야.. 자전거밖에 못 봤다 어? 사람있어 여기 옥상에 사람있어 하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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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를 잡아 하나 기절 한명 더 있던거 같은데 같은데 와우 근데 확힐이다 확힐이다 확힐 확힐 어 아야 아파 손톱 어디서 날라왔어 나 몰라 너 죽겠다 야 지금 자기장이라 여기 안에 있다 내 뒤에 있다 내 뒤에 어? 여기 안에 있는데 나 금방 갈게 사람만 있어봐 나 금방 갈게 사람만 있어봐 나이스 나이스 그거 시체 먹고와 위에 오 맛있다 맛있어? 엄청 맛있어 장난아니야 뭐 있어? 다 있어 발소리 그쪽으로 기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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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걔밖에 안 들렸었는데 어 얘 밖에 없었는데 슬튼 잘 깐다 아 바깥에 있다 나 같이 가줄게 어 미안해 잘했어 안돼 너가 그렇지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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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나만 멋있게 나오면 나 못채거든 나 방금쯤 멋있었어가지고 나 이거 편집해줘 이거 미안해 일부러 저기 하늘에 어? 아니 아니야 이거 나 이거 너 너가 내 앞을 막았어 아니 내가 잘못한 거니까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오데오 지금 집은 됐어 딱이야 우리 지금 딱 맞아 주쿠피콜드님 별풍선에게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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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이 좀 문제야 근데 두 명밖에 집 두 명이면은 집을 집을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먹으면 이 데이 이 데이 이 데이 이 데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난 저희를 먹어야 할 것 같은데 어 얘 문 열었다 문 열었다 문 열었다 뭐야 안 보이거든 나 천천히 해 나 안쪽에 있어 집안에 있는 거 맞아? 집안에서 나왔어 나이스 나이스 뭐야 하하하하 나 너가 나오면 어떡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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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게 뭐야 나도 하솔게임 좋아할 거냐 가봐야 하하하하 아 미안해 야 너 그것만 건지면 다녀? 하하하하 아 그것 좀 좋아하자 한 번 더 해야지 그러고 어 아 많이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아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제 좀 편해졌는데 비즈니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에 또 같이 해요 네 또 기회가 되면 같이 합시다 너무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저도요 가요 안녕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